~~ 안녕~~ 누구예요? 안돼요 못 들어와요 우리 멤버 아니면 여기 못 들어와요 내일 누가 아는지 보고 오겠음 누군데요? 매니저 언니였어요 내일 월요일이네요 에이 월요일이 뭐 어때요? 좋잖아 또다시 시작이잖아요 만약에 저번주에 후회됐거나 뭔가 반성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월요일 왜 이렇게 싫어해요 괜찮아 이거 뭐야 사사야 민감한 질문일지도 모르는데 혹시 천국에서 뭐 잘못해서 쫓겨난 거야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려온 거야 이게 뭐예요 하트 천만 개 우수 짱이다 너무 얼굴 빨갛고 그래서 빨갛게서도 괜찮은데? 볼트 차인 거 같아 보여줄까? 얼굴? 아니예요 아니 Palm 다리 잡았어 반 세, 하나, 세, 여분, 장기, 보다 아이고, 대셔, 아이고, 대셔 아침이 더軟은 자리라고 장기, 보다 아침이 더軟은 예 네 어 그거 할까? 휴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. 시작! 누가 이겼어요? 또 뭐가 있지? 재미있는 게임? 짜잔 면 짜잔 면 짜잔 면 아 그거 하자 그거 Dx 전세기의 전쟁 전세기의 전쟁? Dx 전세기의 전쟁 D 게임 이름은 바꾸는 게 맞네 우리가 틀렸나봐 아니야 와 내가 확인한다 맞잖아 신세기의 전쟁 그래 맞잖아 우리가 신세기라고 했잖아 맞잖아 Dx 신세기의 전쟁 그래 맞네 맛있다고 진짜 웃겨 전세기라고 했대 전세기라고 했어 진짜 언제? 전세기의 전쟁 그냥 그 느낌 없었어 죄송합니다 진짜 웃겨 죄송합니다 안녕 안녕 이럴 때 있지 않아? 진짜 자도 자도 잘 수 있을 때 아유 무서워 근데 자고 일어나면 내 얼굴이 너무 부어있어 난 너무 후회해 그거 붓기 빼려면 반식욕부터 해가지고 다 할게 너무 많거든 그냥 이런 애가 있고 또 이런 애가 있고 또 이런 애가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다 자른 거지 그래서 내가 트와이스 나도 반식욕 마시고 싶다는 거야 뭐야 반식욕을 하면서 거기에 그 라면 그거 넣어 라면 국물 왜 넣어 신라면 같은 거 넣으면 몸 너무 아프겠다 칼 있잖아 칼 다 몇 개 100개 정도 넣는 거지 야 그러면 반식욕 왜 하냐 두 끼 빼려고 반식욕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온몸이 붓겠어 매운 건 진짜 다음날 너무 아파 호구야 그 홍땅 있잖아 엄청 많이 먹었다니 진짜 다음날 속이 너무 아팠어 야 홍땅 먹으면 빨간 똥 나온다며 야아 아 그래? 뭘 아니야 그만해 아니 지금 승현이 언니가 그랬는데? 수현 언니한테 왜 그래 아니 승현 언니가 우리 촬영에 승현이랑 같이 허거를 먹으러 갔거든 이제 허거를 엄청 많이 먹은 날에 진짜 빨간 똥 1% 남았다 우리 이제 인사하자 진짜 1% 남았어요 굿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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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네 이거 다 하면 어떡해 그리고 혼자 싸우면 어떡해 굿노이 왜 안 커져 근데 원스 미안해 잘 때 이렇게 더러우니 계속 갑자기 사과 그러게 저는 깨끗하게 이야기 해 보자 그래 하얀색 어 여기 투명색 물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